에헤헤 에헤헤 같이 서야지 같이 괜찮아 이제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냥 진아야 잘 있었어? 응? 강원이가 진아 얘기 많이 했는데 헉! 우리 진아 배에 뭐 들었어? 뭐 먹었어? 지금 점심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? 점심 좀 늦게 먹었구나 성은아 안녕? 근데 너 아빠 닮아간다 어떻게? 이미지가 헤헤헤헤 엄마만 닮은 줄 알았는데 어응 어떤 분은 완전히 아빠 닮았다구만 아니 크니까 아빠 이미지가 나네 뭐 이럴수가 콧구멍이 좀 커지면서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성은 별일 없으세요? 네 알파 프로그램 이번에 만찬으로 끝난다고 그동안 뭐 이리저리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말해 바쁘셨겠어요 아 저는 별로 바쁜 게 없었고 이제 아기 보시는 분들이랑 식사 정리시는 분들이랑 식사 정리시는 분들이랑 사모님 어떻게 좀 몸은 어떠세요? 저는 뭐 그냥 그냥 자궁염은 어떠세요? 그때 네 네 네 네 네 네